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구 대선에서는 원내대표를 활동 했고 4.15 총선에서는 사무총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2인자 3인자로 활동 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가방권이 길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식선에서 사박오일을 사이에 두고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투표자 혹은 분들이 투표소를 찾는다면 그들의 정치적 선호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통계학은 우리들에게 대수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각각 수만 혹은 수십만 명으로 구성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그룹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그룹의 정치 정당의 후보별 득표율 은 상당히 비슷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아야 됩니다. 이른바 표준 편차인 1에서 3% 내에 머물러야 되고 그 크기가 크게 웃돌면 바로 당일투표율을 대비해서 사전투표를 크게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공하는 강남 3구에 관한 후보별 득표율 자료의 분석은 제야에 계신 DAB님이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장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강남 3구 가운데서도 서초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초구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표는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얼마나 많은가를 측정한 그런 일종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좌측의 위로부터 아래는 맨 위에 관외 사전투표가 있고 그 밑에 서초구를 구성하고 있는 내곡동, 양재2동, 양재1동, 방배4동의 투표소에 참관 투표인들이 보인 투표 성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고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서초구의 윤석열 후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서초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동단위의 투표소에서 당일투표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현저하게 득표율이 낮은 겁니다. 얼마나 낮았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 만큼 낮은 겁니다. 이런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모든 동단위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최소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5%를 나온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초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한 동도 예외 없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당일투표에 비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밀어준 겁니다. 이 같은 통계자료는 사실상 발생하기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서초구의 동단위 투표소마다 기록된 각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이렇게 한 후보가 모두 플러스 다른 후보가 모두 마이너스 그리고 크기도 표준편차인 1에서 3%를 훨씬 벗어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고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3구 대선에서 서초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초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 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기술자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작활동을 한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상구 가운데 송파구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송파구를 구성하고 있는 위래동 잠실 7동 잠실 6동 잠실 4동 모든 송파구를 구성하고 있는 동단위의 투표소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당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가 현저하게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송파구의 모든 투표에서 한 투표 수도 예외 없이 전패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전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압승했냐. 최소 4%에서 15%까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차이를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패를 합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통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주민들이 4박 5일 차이를 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만들어주고 송파구의 모든 주민들이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결과를 우리는 미친 결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조작 결과입니다. 이것은 선거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선거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작된 선거 데이터입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허무 맹랑한 숫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표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3구 대선이 전면적인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과 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런 조작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바로 부정선거 사범들을 즉시 구속해서 수사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강남 상구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강남구입니다. 여러분 강남구에서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가 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가 모두 부럽습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소 6% 플러스 6% 15%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율이 이렇게 큰 격차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적 변칙이고 조작하지 않고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강남구에 속하고 있는 세곡동 수수동 일원동 모든 지역에서 다 패배했습니다.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5%를 여러분 차지한 겁니다. 이런 행편없는 그런 결과를 선거 데이터로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3구 대선은 전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의 방법은 사전선거를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의 10%를 밀어주고 윤석열 후보의 10%를 빼앗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란 겁니다. 이것은 만일 국제학회제 같은 데 발표가 되면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조작입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은 4.15 종선의 판박입니다. 이렇게 조작에 직접 기획한 자 조작을 사전투표 조작을 지시한 자 그리고 기획한 자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조작 프로그램을 짜고 이것을 실행에 옮긴 자 그리고 이 전산조작의 뒤를 이어가지고 실물투표지를 위조해가지고 투입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구속됐어 다음에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내란죄를 범한자들입니다. 바로 강남구의 도표 하나만으로서 3구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